수고를 해서 가위바위라 오라! 근데 화질이 왜 이러지? 안 좋지? 원래 안 이랬거든요? 어디가 지금? 응? 안녕 들어가세요 가자 이제 보더콜리인가? 네~~ 됐을 거야? 이리 와봐 자식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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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머리가 계속 웃긴다 머리가 밥을 먹어야지 막내가 너무 웃겨 저장 배경이 너무 웃겨 하하하 평소에 치즈는 너무 웃겨 내 이름으로 했어? 그럴걸? 아멘 낮에서 전화가 왔더라 간다 엎드려 그 사람이 당구 한 번 치러 가서 갔었거든 나서? 응 근데 그 성당 다니는 사람은 씨뜨끈